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셀카인데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어플을 통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하시겠습니다. 셀카인데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어플을 통해 셀카인데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어플을 통해 가장 인기있는 어플 중 하나가 된 어플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어플 중 하나가 된 어플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어플 중 하나가 된 어플 전세계에서 하지만 사바나 셀러가 보도하는데 그 어플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우려를. 하지만 사바나 셀러가 보도하는데 그 어플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우려를. 하지만 사바나 셀러가 보도하는데 그 어플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우려를. 놀라워. 내 얼굴이 왜 이렇지? 정말 나 닮았네. 뭐뭐가 왜그러지? 그럴 때 What's with mama? What's with mama? 뭐뭐가 왜그러지? 하시겠습니다. 놀라워. 내 얼굴이 왜이렇지? 정말 나 닮았네. 놀라워. 내 얼굴이 왜이렇지? 정말 나 닮았네. 그것은 가장 핫한 어플로 현재 1위입니다. 애플과 구글 차트에서 그것은 가장 핫한 어플로 현재 1위입니다. 애플과 구글 차트에서 그리고 5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번 달 그리고 5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번 달 그리고 5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번 달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